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자판기, 커피 자판기가 있습니다. 이 자판기 5대 중 한 대가 세균 자판기라고 합니다.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답답한데요. 함께 보시죠. 바쁜 하루 중에 즐기는 커피 한 잔의 여유, 특히 싸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자판기 커피는 더욱 달콤할 텐데요. 하루에 뭐 한 5잔? 하루에 한 뭐 한 10잔 이상은 먹어요.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오던 자판기 커피.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매우 살벌하다는데요. 자판기 물을 연 순간 악취와 곰팡이가 가득한 물바지통. 잊어버렸다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심각한 자판기 위생상태. 식품위생법에 따라 하루 한 번 이상 내부 청소를 해야 하지만 관리자들은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. 자 심지어 세척장치도 없는 자판기에는 정체불명의 부위물까지 떠다니고 있었습니다. 뭘까요? 세척기를 사용할 줄 모르시나요? 네. 그건 사용할 줄 모르고. 아예 못해요. 그러나 달콤한 음료 속에 가려진 살벌한 위생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데요. 자 서울시에서 4월부터 한 달간 시내 커피 자판기의 위생상태를 조사한 결과 약 20% 정도가 내부 위생상태의 불량 등으로 부적합한 점을 받았습니다. 자 특히 건강에 좋다며 커피를 마실 수 없는 아이들이 주로 마셨던 유울무차에는 기준치의 53배가 넘는 16만 마리의 세균이 검출됐는데요. 자 이렇게 적발된 자판기는 퇴새 및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는데 과연 이대로 끝날 수 있을까요?